저는 신명희 자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윤선웅이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정지, 침실, 순차, 유한, 의원, 반응, 의원, 의원, 고원, 안엠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처음입니다. 천명의 학생이 만난다는 것이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또 그중에는 우리 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저활동회원. 그냥 한국에서 살면서 저희 교회의 청소년들을 많이 볼 수 없지만 여기서 정말 많은 함께 우리 교회 회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같은 표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이렇게 천명씩이나 모여서 한다는 걸 보면 영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고 더 강하게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당장 매일 학교를 가고 많은 의욕이 있고 몬스 회장님께서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될 시간이 오면 우리 준비할 시간은 없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선교 사업 때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중에 커서 직업을 얻을 때까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금 이들이 바로 준비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들은 개명시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희도 세례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아침 경제원에 대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를 살아가게 낳고 네,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SMYC, 그리고 매일매일 있는 경전, 울몬경, 그리고 같이 나누는 간증들은 이 SMYC에서 제가 조금 더 고향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아침에 연합초끼리 모여서 경전 공부를 했는데 저는 앞으로도 집으로 가서 앞으로 평생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경전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싶습니다. 울몬경을 읽으면서 항상 제가 겸손해지고 거기에 나오는 복음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나중에 어떻게, 나중에 저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음을 배웁니다. 저는 김주환 형제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김경지이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지금 김경지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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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